안녕하세요. 캡컷에서 동영상 제작 앱인 캡컷에서 자동으로 자막을 다는 놀라운 기능인 자동 캡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캡컷 앱을 터치하겠습니다. 캡컷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캡컷을 터치해서 상단에 여기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는데 동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어 여기서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터치하고서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일자 동그라미 속에 1, 2 차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최하단에 여기에 추가라는 글자가 있죠. 이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동영상이 오게 됩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파워 디렉터 앱에서 산유화라는 시를 읊은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잠시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는 이것이죠. 이것을 눌러서 플레이 합니다. 산유화, 김소월, 산에는 꽃피네, 꽃이피네, 가을, 봄, 여... 이렇게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를 읊은 내용인데 제가 을 풀잖아요. 낭독을 했잖아요. 이러한 낭독한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으로 바꾸어지는 기능이 캡컷에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자막을 자동으로 하단에 달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그러니까 이 기능을 잘 사용하면 음악의 가사 같은 것은 가사를 자동으로 자막을 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을 자동으로 하단에 자막을 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하단에 텍스트라고 있죠. 텍스트를 투출합니다. 텍스트를 투출하면 여기에 자동 캡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 음성은 있죠. 낭독한 시낭소는 음성인데 여기에 자막을 아래쪽에 이렇게 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자동 캡션을 투출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둘 다가 있고 음성 녹음이 있는데 이것은 음성 녹음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동영상 자체에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죠. 그래서 오리지널 사운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선택은 자막 낭송 동영상에 포함된 오디오가 어떤 나라의 언어냐를 거기에 따라서 정합니다. 이 한국어를 터치하면 여러 나라의 언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막에 넣을 음성이 어느 나라의 언어냐, 영어냐, 일본어냐, 한국어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니까 한국어를 일본어면 일본어, 한국어는 영어면 영어, 한국어는 한국어로 선택합니다. 지금 한국어니까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라는 글자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이 하단에 보시면 동적 캡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른쪽으로 동그라미가 가있는 선택입니다. 이걸 선택 안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동적 캡션은 뭐냐 하면 오디오가 있을 때 오디오가 없는 공간이 있겠죠. 동영상에서 그 동영상 오디오가 없는 신음 부분, 말이 없는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이것을 설정을 한 다음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하단에 시작이 있죠. 시작을 터치를 합니다. 시작을 터치하면 자동 캡션 단언 중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죠. 이것이 끝나면 끝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서 보세요. 이것을 쫙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위쪽으로 올려보면 제일 처음에 산유화 이렇게 나오고 김소홀 이렇게 제가 낭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본문을 읽을 때 산에는 꽃이 피네 이것을 낭독할 때 그 사이에 공간이 있었어요. 공간에 대한 일시중지한 것이 여기에 보면 1.79 에서는 초입니다. 1.79초를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멈춘 이것을 그 부분의 동영상을 선택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해 됩니까?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해서 그 다음에 가을봄 여름 없이 이 사이에도 보면 제가 보세요. 여기 선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일시중지된 것이 그러니까 낭송이 오디오가 중지된 것이 1.79초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일시중지된 것이 일시중지된 것이 모두 12개라는 뜻입니다. 크립 12개 삭제 여기에서 크립 12개를 삭제하면 그 말하지 않는 그 부분이 동영상이 다 삭제가 되어버려요. 일단 이것을 삭제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어요. 삭제하지 않기 위해서 이 뒤쪽으로 가는 뒤로 가게 하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위에 여기 저장했죠.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자막이 지금 알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막이 산유와 김소울 이렇게 왔죠. 아까 여기 중간에 비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자라는 것을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산에는 꽃피네이 나왔죠.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어요. 플레이는 요의 요 아이콘이죠.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플레이하면 산유와 김소울 산에는 꽃피네 화면에 이 부분을 보세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자막이 자동적으로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이와 같이 자막이 오디오에 나온 그 말의 자막이 이렇게 딸립니다. 참 이건 이것은 굉장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능이 파워 디렉터라던가 키네마스터 앱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캡컷이 무료인 캡컷 이런 앱에서 이러한 자동 캡션 자동 캡션 기능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상 캡컷에서 자동 캡션을 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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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